필살기 종류가 2개라서 난 그건 줄 알았지 어 안돼 안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? 발림 아니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테리가 필살기가 2개 잖아요 그래서 맥스 필살기 종류가 2개 있는 줄 알았어 발 필살기를 쓰려면 발 2개를 누르고 손 필살기 2개를 누르려면 손 필살기를 누르고 이건 줄 알았어 일단 여기서 고르는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딴 애좀 골랐어 김가판 테리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죠 김가판 한번 갔어 김가판 슈테룡 님만 갔습니다 라운드 1 가판이형 나왔다 호빛곰 나왔다 호빛곰 아하 아하하 호빛곰 나왔다 호빛곰 좋아좋아 호빛곰 제일 세지 긴가판 어 좋아좋아좋아 뒤로 가다가 아래쪽 이거 발이 기술이 없어졌다 발 이렇게 딱 아래로 걸면서 그거 있는데 에이 에이 죽어라 간다 기술이 없어졌어 예 그래서 나 기술 이거밖에 모르는데 긴가판 호피콤보 밖에 모르는데 오 좋아좋아 좋은 콤보야 야 폰왕갓 폰왕갓 폰왕 뭐지 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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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 폰왕갓 아 아 이게 그걸 막으시네 오 오케이 호피컴 이게 또 한국인의 저력이죠 그죠? 가드로 하면은 가드를 부숴버린다는 의지 이 새끼 덤벼라 야 근데 기술이 되게 안나간다 퍼펙트 아 뒤졌어 간다 헤리가 났다 넌 넌 죽었다고 부착해라 아 뭐야 야 공격이 안들어가 캔슬하러 와 이런 덩치자식 어 내 기가 하나 날라간거 같은데 어? 게이빗 역시 대전게임은 장풍이지 아 이거 졸려라는게 아닙니다 이거 전략이에요 저 녀석이 장거리 기술이 없다는걸 분석하고 장거리를 극복한 이거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에야 드디어 보스인가? 얘가 누가 아니야? 오오 눈보소 이야 진짜 근육은 루가리 갑 아닙니까? 야 저 가슴근육 봐봐 가슴근육 복근하고 가보자 얘가 98대 엄청 셌거든 덤벼라 간다 잠시만 잠깐만 아 발 졸려 아프네 좋아 뭐야 생각보다 빈틈이 많은데? 좋아 던지기로 잡니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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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오 이거 뭐야 오 돌격기도 있어? 하하하하 오 돌질하는 기술이 생겼네 덤벼 오 카운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아아아 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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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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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차해 케이가 있다 멍청 아저씨 오 잠깐만 조금만 아 잠깐만, 야! 어? 개쎄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음, 괜찮습니다. 일단 테리랑, 그 다음에 전북 익산 한번 가죠, 전북 익산. 요렇게 가세요, 요렇게. 료가 또 이제 남자의 캐릭터 아닙니다. 료, 료. 얘 한번 해봐야지. 뭐야? 야, 뭐 공중이 한번 떴는데 데미지가 저래. 아 잠깐만, 매너 좀. 자, 진짜 어이가 없네. 야, 두 대 맞았는데 미친. 좋아. 어어. 어, 개 맞는다. 허허허허허허 어어? 좋아, 좋아, 좋아. 어어어! 호아! 호아! 어우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아 이 미친 근데 내가 얘네들 기술을 몰라요 테리만 알아 테리는 잡을 수 있어요 아아 꺼져! 와 개쎄네 와 이게? 야 뒤 와 뒤 때렸는데 뭐 말도 안 돼 아 근데 요번에 깰 것 같습니다 어 요번에 깰 것 같아요 느낌이 이번에 내가 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왔어 요번에 깹니다 내가 진짜 깹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안하던 블루메리 블루마리 블루마리랑 그 다음에 케이 요렇게 갈게요 블루마리! 블루마리! 제가 갑니다 가자 와 잠깐만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ell 아 으하 으하 에이 아 진짜 아아 말도안돼 내가 이긴다 좋아 어 야 진짜 두대 맞았는데 내가 더 좋아 이 새꺄 아 깰수있어 깰수있어 충분하죠 충분하죠 사린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래 깹니다 케이가이거든요 케이해물 보여주지 와 왜 뒤에서 맞아 아니 야 무슨 그렇게 오늘 암네시안을 못하게 되네요 와 말도나 야 뒤에서 맞냐 야 너무 센데 잠시만 루갈이 이렇게 센나 잠시만 이건 너무 똑발리는데 괜찮아 괜찮아 진짜 세네 기다려봐 뭔가 대처가 필요하다 아테나가 좋다고 하니까 아테나 한번 해볼게 아테나 베니마로 갑니다 근데 나 아테나 할 줄 모르는데 아테나가 그렇게 좋다며 근데 나 얘 기술을 잘 모르는데 어 어 피닉스 에로 에로 피닉스 에로 어 사이코볼 어떻게 쓰냐 사이코볼 사이코볼 와 미친놈이 이거 와 진짜 잡이 없네 야 방금 제로 사이드 커터 세 번 쓰는거 봤어요 저 구석에서 와 인송이 매너가 없네 매너가 여자애한테 와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타이밍 그렇지 그렇지 잡고 한 대 치고 부르고 막고 아 이 새끼 존혈하게 보스란 놈이 야 보스란 놈이 다리걸기를 이 새끼 왜 보스 맞아 아이 뭐 등치하는 놈이 다리걸기야 이거 졸려라 아 졸려라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3단 길이 아하 어 제발 피사이기 야 뭐야 이게 콤보야? 콤보였어? 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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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네 기다려봐 아 나 이 새끼 뒤졌다 할 줄 아는 애가 별로 없어가지고 야 킹온니 어딨냐 킹온니 우리 킹온니 괜찮, 이게 장관이 진짜 짱입니다 등치부터 일단 먹고 들어가죠 지금 야 간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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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퇴를 받아라 이새끼엣 어? 이런 건방지 이새끼엣 야 이거 98에서 통했는데 얘 안 통하네 어 이 시작부터 깜짝 놀랐잖아 시작부터 됐다 믿을걸 테리밖에 없다 아 카운터 아 제발 야 매너좀 아 커터를 두 안 돼 야 아니 왜 제노사이드 커터를 두 번씩이나 맞춰 킹이 없대요 나 킹하려고 그랬는데 킹이 없대 아 호빛 호빛 콩 개 아프다 쟤 왜 풀피됐니 호빛 콩 호빛 콩 호빛 콩 호빛 콩 호빛 콩 호빛 콩 자 진짜 막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에 진짜 막판 갑니다 막판 가죠 막판 네 이제 진짜 진지하게 갑니다 자 웃음기 다 빼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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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쿨라 그래 쿨라 가자 쿨라 또 합니다 쿨라 또 합니다 여러분들 어 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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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러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야 이게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클라우님에서 막 와.. 말도 안되죠 이거 일단 점프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세다 와 좋아좋아 바르고있어 바르고있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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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 이 장풍 이새끼 아 장풍 이새끼 나도 맥스투 한번 써볼게요 맥스투 갑니다 맥스투 요번에 맥스투 갑니다 좋아 내가 길을 모으기 위해서 일부러 맞은거야 안돼 안돼 나 맥스투 으아아아아아악 흫 부알드 낭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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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불내새는 진지하게 하고있어요 누가를 고를 수 있어? 아 진짜 미친 우와 와 미친 간다 우승기 빼고 간다 와 진짜 와 하 진짜 답이 없다 와 어떡하지? 그냥 두들겨 왔네 어 맞아 내가 일부러 방송불량 좀 확보하려고 위아래아래위 위아래아래위 오왠왠오 뭐지? 잠깐 이거하고 잠깐만 Q 자리에서 위아래 잠깐 이거 골라볼게요 잠시만요 Q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위아래아래위 기다려봐, 내가 해볼게 한 번 여기서 위, 아래, 아래, 위 오, 왼, 왼, 오 효, 됐어 그 다음 세리 이거 설마 스타트 누르고 야, 아니잖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해암 아, 몰라, 아직 몰라 교가 이걸? 야, 아직 몰라 교가 이걸? 하단 키그 좀 위험하다 일단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아, 스타트 누르면 랜덤 낸다고 좀 이따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그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예, 예, 콤보 삑사리 났어 콤보 삑사리 겁을 먹은 거지, 겁을 먹은 거지 한 번 맞춰주고 넘고 그렇지 때려서 때려, 가드 크러쉬 좋아 타닥, 즉닥, 구르고 피하고, 잡고 다시 탁, 타닥 발로 차고, 굴러서 뒤 잡아주고 여기서 필살기 이 새끼 건방진 놈의 수끼 예상했다 너의 발차기를 야, 그래도 2001 보스가 더 빡세다 2001의 망토이븐에 있는데 흰머리 걔가 진짜 대박입니다 걔보다는 좀 약한 느낌이네요 2001 보스 보다는 좀 약했어 어쨌든 이 다음 시리즈는 이제 2003을 또 다음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이그니스가 좀 엄청 셌지 자,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재밌는 킹오파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